적절한 식이 섬유의 동화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슐린 사용을 개선하고 에너지원으로 당분 사용을 최적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혈당 수치는 신체가 혈당을 세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늦지 않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치료약으로도 포도당 수치를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적절한 섬유질의 동화는 건강에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를 무시하지만 섬유질은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조절, 적절한 당분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섬유질은 당뇨병 전증 및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필수적이다. 포도당을 조절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천연 치료제 음식을 통해 섬유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다행히 식품, 과일, 채소, 씨앗, 견과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많은 사람이 식단에서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지 못한다. 남성은 하루에 최소 38g, 여성은 하루에 25g의 섬유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 치료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혈당 수치가 높은가? 당뇨병 전증이 있는가? 당뇨병을 앓게 될까 봐 걱정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저 말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육법을 시도해보자. 섬유질을 최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지원군이 될 수 있다. 1. 아마인 물 아마인은 장통과 및 지질 성분 조절의 역할을 한다. 아마인 물은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치료약 중 하나이다. 실제로 아마인은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이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으로 보이는 가용성 섬유질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섬유질은 인슐린 민감도 증가와 관련된 장애 건강한 박테리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슐린이 최적의 혈당 사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재료 아마인 3숟갈 45g 물 1일 약 4컵 만드는 법 먼저 물을 끓인다. 그런 다음 아마인 3숟갈을 넣는다. 8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둔다. 아침에 일어나 마실 수 있도록 전날 밤에 준비하면 좋다. 섭취해야 할 걸쭉하고 젤리 같은 음료가 완성된다. 섭취 방법 공복에 아마인 물 한 잔을 마신다. 남은 양은 하루에 여러 잔으로 나눠서 마셔도 된다. 2주간 꾸준히 마시고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2. 호루파씨 아마인과 마찬가지로 호루파씨도 효과적인 인슐린 사용에 필수적인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려면 씨앗을 통째로 섭취하거나 추출물로 사용하거나 레시피에 추가하면 된다. 또한 차를 끓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재료 호루파씨 한 숟갈 15g 물 한 컵 250ml 만드는 법글른 물 한 컵에 호루파씨를 넣는다.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체에 거른다. 섭취 방법 공복에 호루파씨로 만든 차 한 잔을 마시고 오후 중반쯤 한 잔을 더 마신다.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다. 3. 아보카도 스무디 아보카도는 섬유질 외에도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아보카도 스무디가 당뇨병 예방의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선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당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좋은 지원군이다. 실제로 아보카도에는 최대 5g의 섬유질이 들어가 있다. 또한 건강한 단불포와 지방산과 항산화재를 포함하고 있다. 재료 잘 익은 아보카도 한 개 자몽 익게 스테비아 만내기용 만드는 법 먼저 잘 익은 아보카도의 과육을 추출한다. 그런 다음 자몽의 즙을 짜낸다.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몇 분간 갈아준다. 마지막으로 스테비아를 넣어 단맛을 낸다. 섭취 방법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오전 중반에 스무디를 섭취한다. 주위 스무디가 너무 걸쭉하면 물을 약간 추가해도 된다. 4. 베리 스무디 베리류가 상당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포도당을 조절하기 위해 상큼하고 맛있는 음식을 원한다면 주저 말고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아래에서 소개하는 레시피에서는 한 컵당 최대 8g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라즈베리를 사용한다. 또한 한 컵당 최대 4g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딸기도 포함된다. 재료 라즈베리 6개 딸기 6개 식물성 우유 라이스 밀크 또는 아몬드 밀크 200ml 만드는 법 먼저 베리를 꼼꼼하게 씻는다. 그런 다음 블렌더에 넣고 식물성 우유를 붓는다. 덩어리가 사라진 부드러운 음료가 될 때까지 몇 분간 잘 갈아준다. 섭취 방법 공복이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스무디를 마신다. 5. 사과와 배사과 및 배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은 건강한 복합당을 포함하고 있다. 과일의 섬유질 성분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일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도당을 조절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치료법 중 하나는 사과나 배를 섭취하는 것이다. 중간 크기의 사과 또는 배 한 조각에는 최대 5g의 섬유질이 들어가 있다. 재료 풋사과 2분의 1개 잘 익은 배 한 개 만드는 법 먼저 과일을 잘 씻는다. 그런 다음 껍질째 작게 깍둑 썰기 한다. 섭취 방법 작게 썬 과일을 오전 중반이나 오후 간식으로 섭취한다. 끝으로 이러한 자연요법의 효과는 현재 건강 상태, 체중, 습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한 설탕 함량이 낮고 가공식품이 많지 않은 건강한 식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